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대망의 포항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점수 보고 하이라이트 어떡하냐. 하이라이트 17분 20초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꿀TV에서 함께 일했었던 모 기자님이 이거 K리그 영상 편집자 이번 주 분명히 야근이고 야근해야죠. 골머리 앓는 사람들이 은근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8골이나 나왔어요. 난타전 6였냥. 옷이 뜯어진 것 같아. 아니 옷이 아니라 이 뼈, 제가 뼈가 부러졌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하필 또 마이크 옆에 팔이라 뼈소리가 가끔씩 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전 주의할게요. 난타전이었습니다. 그 포항은 사실 지난 경기도 상주, 상무가 경기도 4대3으로 7골치기나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뭐 두 경기 연속 4, 5골, 평균 4.5골을 넣었네요. 평균 몇 골을 주나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3골씩 내주고 있는데 전반에서 사실 포항이 파이널A는 참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가르쳐주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광주가 3백에서 그래도 올시는 계속 써왔던 4백으로 변환을 하면서 경기력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 초반에 추가 골을 먹으면서 2대0으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펠리페, 윌리안, 어몬상, 광주가 자랑하는 슈리톱이 한 골씩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어버렸어요. 근데 또 2분 뒤에 바로 1층 코한테 동점골을 허용했고 이후에는 이제 홍준호 선수의 박스 안에서 파울로 페널스킷까지 내주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이제 압재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5대3으로 패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펠리페 선수가 8분치 사용을 하면서 퇴장까지 당하면서 다음 경기에 굉장히 이제 차질이 좀 빚어질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어찌 됐든 후반에 광주가 승격팀의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제 이런 큰 경기, 파이널A는 사실 큰 경기, 5경기가 남은 거잖아요. 큰 경기에 대한 약간 이제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것들을 좀 컨트롤을 못하면서 그래도 잘 끝까지 만들어갔던 경기가 좀 뒤집어졌고 그리고 이제 박진성 감독한테 좀 놀랐던 거는 이제 홍준호 퇴장 이후에 그 체 카드가 한 장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공격적으로 가려고 수비보강 없이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보강 없이 계속 경기를 강행했는데 뭐 하지만 이제 PK 실점 이후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펠리페가 또 퇴장까지 당했는데 펠리페도 사실 지난 시즌에도 2부에서 좀 한번 퇴장 당하고 징계까지 받았던 경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거였고 특히 근데 이날은 이제 하창래 선수랑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아니 너무 무서웠어요 이 둘이 붙으면 진짜 세상이 멸망한 것 같은 비주얼이어서 비주얼도 그렇고 이제 체육도 워낙 좋고 그런 다음에 약간 감정이 격해진 상태인데 또 김광석 선수랑 이제 몸싸움 도중에 팔꿈치가 나가면서 자신은 분명히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 속에서 김광석이 맞은 거다라고 했는데 고의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팔꿈치 가격이 됐기 때문에 네 퇴장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포항이 다섯 골 넣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포항이 은근 보면은 많이 주고 많이 넣어요 화끈한 축구죠 네 영광로 같은 하이라이트가 점점 길어집니다 역시 과정이 재밌는 포항의 축구 타락 그쵸 근데 어쨌든 이날 이제 일류체크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상우 선수가 또 한 번 도움을 올리면서 시즌 9호 도움 와우 그리고 팔로세비치도 이제 6호 도움을 올리면서 계속 도움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네 도움왕에 대한 이제 내부 경쟁 물론 중간에 이제 7개 도움 했던 그 정승환 선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도움왕 경쟁이 계속 이제 좀 뜨거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근데 팔로세비치 선수가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인 자 이제 팀에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네 세레모니를 할까 말까 막 껴안을까 말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김기동 감독이 셀레보레이션 하지 말라 이제 금지령을 내렸었고 그 이유는 뭔가 이제 뭐 축구 경기에 대한 세레모니에 대한 뭔가 그런 사이적거리 왜 여기는 안 지켜지냐 이런 기사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 사진이 또 포항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대문적으로 이렇게 파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김기동 감독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자 네 라고 기억을 지켰던 것 같고 팔로세비치는 이제 되게 장난스럽게 할까말까를 보여주면서 김기동 감독도 안돼 네 했으면서 네 그런 이제 감독과 선수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끈끈하구나라는 것까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네요 왜냐하면 안타깝기도 해요 관중도 없었을 뿐더러 계속해서 명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골을 넣고도 마음껏 좋아할 수도 없는 이런 슬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뭐 안된다고 했던 김기동 감독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기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김기동 감독이 지금 일류첸코랑 팔로세비치 듀오가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두 선수가 두 경기에 나서 나서서 연속으로 지난 경기는 팔로세비치 이날 경기는 일류첸코랑 헤드트랙을 넣었잖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다 라는 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북이랑 울산이랑 2연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항이 우승의 향방을 또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가르는 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라이벌 울산의 우승 저지보다는 올 시즌 동해안더비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겠다 여기다가 덧붙여서 또 그 FA컵 동해안더비에서도 아 그쵸 아쉽게 진짜 아쉽게 졌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양 팀이 만나면 항상 재밌는 경기니까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항이 지금 1588 중에 오늘 선수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호주에 돌아갔잖아요 잠깐 근데 1588이 계속 지금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오범석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어서 또 수업자리에 알토랑 같은 활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풀백 또는 이제 수병 미드필더도 나오고 선발도 나오고 교체 출전도 이날은 교체 출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리더 역할 경험 많은 선수의 베트남 폭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1588이 다시 이제 또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또 부활 두 번째 버전 있잖아요 두 번째 버전이죠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1,2위 팀의 우승 경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울산은 약간 2인자 DNA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무섭고 또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잔류 DNA 인천이 6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요 하위 최하위를 탈출을 했어요 네 이거는 사실 구단 역사성 최다골 최다골이기도 하고 운이 좀 따랐죠 이제 전반 2분 만에 연재훈 선수 성남 수비의 핵심이잖아요 연재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 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김준범 선수 첫 골이 들어가고 또 무고사 선수도 두 번째 골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아 이거 다득점 경기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아유 그래도 인천인데 다득점 나오려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솔직히 와 근데 또 김도혁 선수의 왼발 또 한잔 그림 같은 중골의 주식이 들어가면서 와 이거 다 득점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이제 김도혁 또 무고사로 끝나면서 6골이나 파파를 했네요 맞습니다 어 무고사 선수도 유튜브 K리거 시즌 1에 나왔었죠 아 그렇죠 그 기운을 받았는데 김도혁 선수가 멀티골 나온 거는 임대요 글도혁 선수가 골티비일까요 아니면 다른 뭐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봅니다 골티비 하나 그리고 이제 올 씨는 골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간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뭐 약간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약간 이제 또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 되게 다양한 역할,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골 욕심이 좀 있었대요. 네, 놓고 싶죠. 골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남원정 경기 전에 며칠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 너무 골이 넣고 싶은데 지금 골이 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래갖고 아 좀 정확히 좀 차봐라. 자꾸 빗나가는 것 같더라. 이야기를 해줬더니 안 그래도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이제 김정수 선수 어머님께서 머리 좀 자르면 한번 골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머리를 잘랐대요. 그래서 아 저 머리 잘랐습니다. 한번 골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두 골이나 넣더라고요. 그렇게 안 터지는 골이, 두 골이나. 와 그래서 어머님은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어른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떨게 생긴다고 24라운드 경기가 기대되네요. 네. 24라운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는 아이 팀이 아닌 혁혜와 함께하는 프리뷰에서 확인해보시고요. 저희는 24라운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아 프리뷰에 또 제가 팁이 좀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래도 상위권이시던데요. 그래도 한 반 맞췄습니다 지난 라운드는. 그리고 전북은 또 전북 승리가 이승기 선수를 잘 봐라 했는데 또 골까지 딱 기록하면서 왜 이승기 선수를 뽑은 거예요? 그냥 한골 터질 것 같았어요 이번에. 요즘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서 터질 것 같더라고요. 시간 끝났습니다. 주춤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라도 확인해주시고요. 끝이 없어. 언제 끊느냐. 그냥 와. 올해. 올해.